지구상의 축구스타 베스트11 우리는 이들을 지구방위대라 부른다. 세계 최강의 초호화 축구군단 레알마드리드 당대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스타는 모두 레알마드리드를 거쳐갔다. 스페인 축구신동으로 레알마드리드의 전설이 된 라우 데이비드 베컴, 피구, 호나우드 등은 물론 축구 미학이란 말을 탄생시킨 아트사커의 대명사 진에딘티단까지 전세계 축구천재들이 레알마드리드 불폐의 신화를 만들어왔다. 축구신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법 이 축구신화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레알마드리드 구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년 축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레알마드리드 유수년 축구학교는 10세 미만부터 19세까지 연령별 수준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전세계 실력있는 아이들 중에서 스카우트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이곳에서 어려서부터 전문적인 축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레알마드리드에 들어가는 것이다. 레알마드리드 유수 purity 레알마드리드 유수해지는 날씨. remarkable 레알마드리드 유수하여 아니다. 레알마드리드 유수하여 이 전기간에 대해 를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 정도의 대사가 마이크에서 공연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대사관에 유지한 대사관에 대한 공연을 이제는 공연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고, 다른 대사관에 대한 공연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를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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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을 때, 하는 공연을 위해 Fortnite에서 공연을 하고자. 고맙습니다만.. 강경선시장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앙 호나우드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호나우드 기자들까지 사인받느라 정신없을 정도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레알 마드리드의 훈련장은 레알 마드리드의 도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 규모나 시설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골키퍼 까시아스 그리고 라울과 쿠티, 그라네로 등은 모두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축구학교 출신이다 이들은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축구학교에서 축구 기술은 물론 축구 선수로서의 삶에 대해 배웠다고 한다 이번 경제는 국립공사에 대해 자유한 옷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 공장은 예술의 특징적, 단순한 특징적인 입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곳은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El Real Madrid 특히 전부터 전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세게 꾸서는 SimpleFutbol사가 그렇게 할 수 없을텐데 게다가 그는 가장 좋은 일에 힘이 더 이누정하고 그는 더욱 Kreuzha하는 것을 더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저는 항상 한지 아래의 체험이 더 나아가 이곳에는 총 10개의 연습구장이 있는데 유수년 팀도 프로팀과 같은 구장을 사용해 수시로 프로 선수들을 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다. 놀라운 점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축구를 시작한다는 것. 보통 3, 4살이면 축구를 시작하고 5, 6살이면 축구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pero bueno, en el camino, yo creo, si tienen que aprender lo necesario, les vale para su vida, normal. Y llegar arriba es muy difícil. Llegan de 1001 si llegan. Nunca se sabe, no se sabe. Ellos de momento están aprendiendo, se lo toman como un juego y bueno, nunca se sabe. Hay veces que sí, yo conozco niños que ahora tienen mi edad que empezaron jovencitos 조금The呀수는 존경이 기회가하지만 이게 학교가 여기있고 또고 우리의Myése ou Maradona 카렘, 으로 내려면 스쿠로는 굉장히 힘들어 네, 물론 이 category 그것은 그것을 두고 수 Кар 3 감사합니다.